이시렴, 이시렴, 이시렴이라고 하면요. 이스렸무나, 이스렸무나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라, 내 곁에 있어라, 있어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있어라, 내 곁에 있어줘 이런 뜻이죠. 부디 갈까? 있으라고 하는데도 부디 가겠느냐? 꼭, 이건 뭐예요? 그렇죠? 꼭, 꼭 갈 거냐? 반드시 가야 하겠느냐? 아니 가든 못할수냐? 안 갈 수는 없겠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이 떠나는 상황에서 네가 꼭 가야 되겠느냐? 안 가면 안 되겠느냐? 애원의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렇죠? 애원의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원망의 마음도 어느 정도 섞여 있죠. 마치 고려 소교에서 여러분들이 가실이라는 작품을 보았었죠. 갈 거냐, 갈 거냐? 나를 버리고 갈 거냐?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갈 거냐? 이런 구절하고 잘 의미와 정서가 맥을 닿는 그런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단이 슬트냐? 남의 말을 들었느냐? 자, 무단이. 무단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유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유 없이. 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무단결석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무단결석. 학교 다니면서. 무단결석이라는 게 뭐예요? 이유 없이, 전혀 통보 없이 그렇게 결석하는 것을 우리가 무단결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무단이 슬트냐? 이유 없이 내가 싫더냐? 혹은 남의 말을 들었느냐? 남이 내게 나에 대해서 하는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려도 그렇다 하더라도 아, 애도래라. 아, 너무나 애달구나.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가는 뜻을 일러라. 네가 가는 이유를 내게 밝혀주기 바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있으려무나 꼭 가야 하겠느냐? 아니 가지는 못하겠느냐? 이유 없이 내가 싫더냐? 혹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혹은 너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이야기라도 하더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 매우, 몹시, 많이 이런 뜻이죠? 몹시 애달구나, 슬프구나. 가는 뜻을 일러라. 가는 이유를 좀 밝혀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원의 정서가 드러나면서 가는 뜻을 말해라. 떠나가더라도 도대체 왜 떠나는지 이유를 말해줘.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는 뭐예요? 떠나는 그 상황,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의 정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갑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난 너랑 헤어지고 싶어. 이젠 우린 끝이야.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러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런 거니? 어찌됐거나 얘기 좀 해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런 일상적인 어떤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아도 쉽게 그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종이라는 임금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 유호인이라는 신하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유호인이라는 신하가 부모님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이 아프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성종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술상을 마련하고 연을 베풀면서 이런 시를 읊어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임금과 신하 사이에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죠. 의로움이 오가는, 그 의가 좋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항상 신하가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조선시대, 유교시대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존재했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외적 접근 말고 그냥 작품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붙잡으려 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더라도 그 이유는 밝혀달라는 그런 간절한 이야기가 담겨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57번째 이조년의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이조년의 작품은 시대상으로는 고려시대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작품이에요. 고려의 25대 왕인 충렬왕과의 관련이 있는데요. 이조년은 충렬왕의 신하였죠. 그런데 충렬왕의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 당론이 분열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 주도파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임금님에 대한 걱정을 읊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작품 자체를 보면요. 전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냥 봄날의 이야기가 담겨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화의 월백하고 백꽃의 다리. 백이란 건 뭐예요? 그렇죠. 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백꽃이 피어있고 다리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달이 희다라는 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밝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달이 희다라는 것은 밝은 달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백꽃이 피어있고 달밝은 그런 밤. 은한이 삼경인제. 자, 은한. 은하는 뭡니까? 은하수죠. 은하수가 빛나는 그 깊은 밤. 삼경하면 우리가 11시부터 1시까지의 새벽력이라고 그랬죠? 깊은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첫 번째 행, 초장 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시각적 이미지 중에서도 이화, 희고, 월백, 희고, 은한. 뭐 은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흰빛을 띄고 있다라고 다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흰색의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흰빛이 물들어있는 깊은 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슬픈 신지 기쁜 신지 전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다음 중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지 춘심을 자규야 아람만은. 자, 일지 춘심. 일지. 그대로 보세요. 일지. 지가 뭐예요? 가지죠. 하나의 나뭇가지의 춘심이 춘심이 뭐예요? 봄의 마음이죠. 봄의 정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즉, 가지에 걸려있는 봄의 정서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규, 소쩍새죠. 소쩍새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새인지 알죠? 일단은 새라는 것 자체, 소쩍소쩍하고 우는 새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청각적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쩍새라는 것은 전설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슬픈 사연을 안고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사연을 안고 있는 새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 작품 전체를 슬픔의 정서가 주된 정서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물론 이조년이라는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요. 작가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애상적인 슬픔의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품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어떤 정서일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슬플까, 기쁠까라고 봤을 때는 이 소쩍새 때문에 슬픔의 정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의 봄의 마음을 소쩍새가 알겠느냐만은 다정도병인 양하여 다정, 뭔지 알죠? 우리가 다정이란 말을 어떻게 잘 쓰냐면 다정다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민감하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 그렇죠?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병인 양하여 자정도병이라 잠 못들어하노라 내가 다정다감한 것도 하나의 병인 것 같다. 그래서 잠자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요. 잠 못들어하노라 이게 바로 결과가 되겠죠.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뭐냐면 내가 다정다감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만 더 지금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봄의 마음이죠. 그렇죠? 봄의 정서 때문에 나는 잠들지 못해요. 왜? 다정다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보면 일단은 자규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봄날에 애상감을 느끼고 있구나. 뭔가 쓸쓸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깨어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조년이라는 인물이 그 정계가 막 복잡한 속에서 떨려나면서 그 자신이 모시던 임금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백꽃이 피어있고 달이 밝은 은하수가 물든 깊은 새벽역에 한 가지에 걸려있는 봄의 마음을 소쩍새는 알고 있을까? 나는 다정다감한 성격이라 잠을 자지 못하고 있구나. 물론 그냥 소쩍새라는 건 소쩍새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소쩍새가 알 수 없는 정서? 그래서 소쩍새라는 어떤 슬픔의 정서를 상징하는 시어를 버리고 난 후에 이 작품을 해석하게 된다면 봄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 작품을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봄날이 다가오면서 설레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데 나는 굉장히 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봄날이 되고 봄날이 막 찾아오는 무렵이 되니까 막 설레.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이 작품을 해석할 때는 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조는 외적인 배경을 알면서 접근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작품은 그냥 봄날의 애상감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봄날의 애상감 구체적으로 배경을 생각해보면 임금님, 충렬왕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8번째 작품으로 또 들어갑니다. 개량 작가 딱 보세요. 느낌이 딱 오죠? 그렇죠? 여인입니다. 기생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생이면서요. 당연히 작품을 남긴 것으로 봐서 여류신, 여류문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역시 뛰어난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군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화후 뿌릴 때 백꽃의 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꽃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봄날에 백꽃이 피었다가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비와 바람에 백꽃잎들이 막 날립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화후, 백꽃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백꽃이 비가 흩뿌릴 때, 흩날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울며 붙잡고 이별한 님.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별의 순간, 이별의 순간의 시간적인 배경은 바로 봄이었습니다. 봄도 꽃이 질 무렵의 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 추풍낙엽에 져도 날 생각난가? 자 뭐예요? 가을바람 낙엽 질 때, 지도, 지도 이거 누굴까요? 그렇죠? 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도 나를 생각할 것인가? 그렇다면 뭐예요? 이화후 흩뿌릴 때 추풍낙엽, 여기서 보면 시간의 경과가 느껴지게 되죠. 시간이 경과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시간의 경과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시간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별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별하고 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눈에서 멀어지면 시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이 경과됐다는 것은 그와 나가, 그와 나가 시간적으로 거리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마음, 정서적으로도 거리감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떠나서 날 그리워할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봄날에 헤어져서 지금 가을인데 날 기억할까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어떤 아주 보편적인 일상적인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록새록 더 생각이 나기도 하고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날 완전히 잊을까 봐 걱정스럽기도 한 그런 마음이 절절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 놈의 자, 이 외로운 꿈이라는 건 당연히 누구의 꿈이겠어요? 화자 자신의 꿈이 되겠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리우니까 꿈 속에서 자꾸 님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매번 잘 때마다 낮잠을 자도 밤에 잠을 자도 막 님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역시 여기 천리, 이건 뭐예요? 실제 거리감, 이건 뭐예요? 공간적인 거리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감이라는 것이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와 흩뿌릴즈에서 추풍낙엽으로 넘어가면서 시간적인 거리감이 나타나게 되고요. 시간 거리감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천리라는 건 공간 거리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시간적인 거리감과 공간적인 거리감이 결국은 뭐예요? 정서적인 거리감이라는 것. 그렇죠? 결국은 실제적인 어떤 측정 단위로서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봄에서 가을이면 한 몇 개월쯤 될까요? 한 4개월쯤 될까요?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리감을 나타낸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 번. 백꽃이 흩뿌릴짬, 백꽃의 비가 내려 백꽃이 막 흩날릴 때 울며 붙잡고 이별했던 그님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질 때 당신이 날 생각하실까요? 천리나 떨어져 있어 내 외로운 꿈만 당신에 대한 그리움에 지친 그 꿈만 자꾸 왔다 갔다 하는군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인과 이별의 안타까움,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이라는 인물은 부안이라는 고장에 굉장히 유명했던 명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희경이라는 인물을 사랑했었는데 그 인물이 부안에 부임을 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난 후에 소식이 끊어졌대요. 소식이 끊어지고 난 후 자신이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작품을 창작했다 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작품 봅시다. 김천택, 또 유명한 작가죠. 잘 가노라 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말라. 잘 간다고 달리지 말고 못 간다고 못 간다고 쉬지 말라. 자, 어떻게 돼 있어요? 명령 형태로 돼 있죠? 그렇다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또 교훈을 주려는 작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교훈적인 작품. 그렇죠? 그래서 명령형의 형태를 띄고 있다. 잘 가느라고 마구 달리지 말고 못 간다고 쉬지 마라. 부디, 부디. 그치지 말고, 그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촌음을 아껴쓰라. 촌음은 뭐예요? 아주 짧은 시간조차도 아껴서 사용하여라. 가다가 중지고 타면, 가다가 멈추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인지 그냥 마음이 확 와닿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하고도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보세요. 공부가 잘 된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막 머리 터지게, 코피 터지게, 막 그렇게 너무 심하게 공부하지 마라. 그러다가 시험장에 가서 너 쓰러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가 안 된다고 해서 아, 난 공부가 안 돼요. 아,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좀 쉬다 올게요. 해가지고 한 서너 시간, 햇빛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고 자다가 오거나 이러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부디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조그만 시간이라도, 짜투리 시간이라도 아껴 써라. 선생님이 공부해 주셔서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짜투리 시간이라고 그랬죠? 쉬는 시간, 어디 이동하는 시간, 이런 시간에 아주 알차게 보내면 그날그날한 것을 많이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이미 정리됐기 때문에 쉽게 어떤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짜투리 시간, 아주 짧은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그런 어떤 잘 사용을 한다면 공부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 일에서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시작해놓고 한참 하다가 중지하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그래서 아예 시작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 그럼 난 이제 선생님 첫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 이게 첫 강의예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작품을 공부하면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부 시작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저 금방 포기할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되겠죠. 시작이 반이니까 이미 시작했다면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중지하시면 안 되고 열심히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훈적인 내용. 어떤 일이든지 꾸준하게 노력하자. 노력하자. 멈추지 말고 너무 심하게도 하지 말고. 중용을 지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마구 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예요? 닫지 말며라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조건이 주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작품. 예순번째 작품을 볼까요? 남이장군. 아, 남이장군 유명하죠. 세조때 장군입니다. 20세 나이에 관직의 묵과에 급제를 하고 세조로부터 많은 그런 신임을 받았던 그런 신하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시의 난을 평정을 하고 그렇죠? 이시의 난을 평정하고 또 북방 지역에 뭐 하여간 오랑캐들을 많이 몰아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지광이라는 어떤 그 얍삽한 인물에 의해서 얍삽하신 인물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고 극형에 처해지게 된 그런 분이시기도 하죠. 자, 그럼 한번 내용 볼까요? 장검을 빠여들고 장검 큰 칼을 빼서 들고 백두산에 올라가 보니 대명천지의 성진이 잠겼으라 자, 성진. 요거 뜻을 아셔야 되겠는데요. 요 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비릴성이에요. 비릴성. 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리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비리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렇죠? 먼지가 비리다면 세상 속세가 비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지러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장군이니까 전쟁의 그런 어떤 기운이 감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이 심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큰 칼을 빼서 들고 백두산에 올라 보니 자, 멋지죠? 백두산에 오르면 호탕한 어떤 마음 그렇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으셨겠네요. 그 넓은 천하의 대명 밝고 넓은 천하의 그 비린내 나는 먼지 즉 어지러운 세상 어지러움이 가득하구나 잠겨 있어라 언제나 남북 풍진을 헤쳐볼 거 하노라 자, 남북 풍진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죠? 남북 남쪽과 북쪽의 바람과 먼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남쪽에는 외놈들이 쳐들어오겠죠? 외구들 북쪽에는 여진족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여진족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외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외세들 외적의 침입들 오랑캐의 침입으로 언제 내가 다 평정할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남이장군에는 남이장군은 한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렇죠? 백두산의 돌에다가 칼 갈고 그렇죠? 두만강물에다가 두만강물을 말에다 먹이고 그리고 그 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나이 20의 세상을 평정하지 못한다면 어찌 대장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남이장군을 모함한 사람들이 평국 나라를 평정한다는 뜻을 나라를 평안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쓰신 건데 그걸 득국이라고 싹 바꿔가지고 왜곡을 시켜서 남이장군이 나라를 뒤엎으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극형을 당하게 만들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무인의 기계가 그대로 드러내려고요.